지난 총선 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상임고문을 했던 분이 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기도 했던 김종인 고문.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정치적인 충고를 했어요 작년에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직전에는 여러 우려를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등판하는 느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나 그러나 그리고 최근에는 김종인 전 고문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리를 좀 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거리를 두는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공감을 하시는군요? 아까 우리 송구권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일단 대통령과 각을 지나치게 세우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과도할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대통령과 친함을 가시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윤 대통령의 사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의 그 동지적 관계였고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인 건 맞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또 갈라성도 하루아침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좀 비춰보면 미뤄보면 말이죠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이런 분들 어쨌든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들 자신이 살아온 건데 그래서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멀어지면 다시 품거나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결국은 저는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상승을 그리거나 정치를 벗어난다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아지고 말이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간이 생길 겁니다 단순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공간이 생긴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긴 합니다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에게 실패한 인사다 그래서 고건 총리 결국 대선 포기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 대통령과 거리를 불가감 불가감 가야 돼요 그리고 임기 말에 어차피 권력무순선상은 우리 한국 대통령조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드러내려면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대단히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미 벌써 상당히 균열이 왔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도 대통령이 오찬하자는데 안 가는 게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한동훈이 필요하다 할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좀 등판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때 보니까 이른바 보수 쪽의 입장을 대표하는 패널들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건 견해를 좀 달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몇 달 전 얘기긴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이 빨랐다고 봤던 거였어요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봤는데 상처를 일단 입었어요 이제는 지금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의 문제인데 대단히 어려워요 아주 대단히 그 몇 차 고처방정식인데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그것도 무조건 막무가내 각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또 가까운 다시 관계 보고 난다? 그것도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느냐 그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저는 그게 결국 관건이라고 봐야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등판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을 거고 정치적 공간도 그에 따라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 건담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안전히 더 된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은행적 공개에 따라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ons futures 초등학생도 전문 분석을 주셨습니다 크림적인 수강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신다 시간을 거듭니다 수강은 일을 주신 cocoa가 다ются 유일하게 효과적인 연유가